한 범의 땅 이뤄야 할 것이 아직 있습니다 지구상 단 한 뼘의 땅도 식량 때문에 파괴되지 않는 그날 저 윤자유와 BF는 그날을 앞당기려 합니다 먹이 사슬에서 인류가 해방돼야 돼 한 곳에 사고가 집중돼 있다 백성 보니까 무서워 겁나 우연치고는 너무 짱급처럼 모든 걸 갖추고 있어요 각오했어요 시작할 때 죽이자는 기술이 있으니까 사귀자는 기술도 있어야죠 첫 번째 성공이야